음악 최근 학교, 유치원 등 교육현장에서는 폰트 저작권 경고장에 떨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폰트 저작권 대공습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폰트 파일을 무단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법적 이용이 없음에도 합의금 협의를 하는 경우도 발견됩니다. 여기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주의할 핵심적 사항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폰트 파일의 저작권 분쟁은 사회 곳곳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폰트와 관련한 저작권을 가진 일부 업체들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학교의 글꼴 저작권 침해협의와 구매에 대한 교육청과 관련 기관으로부터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에는 인천교육청과 공립초등학교가 폰트 무단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피소되기에 이르렀으며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학교는 100만 원, 교육청은 500만 원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내 학교와 교육청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와 손해배상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디자인 업체에서는 인천 소재 400여 개 학교에 손해배상 또는 폰트 프로그램 구매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서울경기교육청에 폰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다른 폰트 회사들도 경고장 발송을 시작하면서 전국 학교에 폰트 저작권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호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므로 학교에서도 허락받고 이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육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이는 마치 학교에서도 MS Office, 한글 등의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구매하여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폰트 파일의 경우에도 정품 윈도우를 쓰듯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등에서 쉽게 검색되고 다운로드가 가능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은 허락을 받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폰트 파일을 무단 이용한 이유가 개인적인 목적이거나 교육 연구 목적인 경우 등이었다며 항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폰트 파일은 비영리 사적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학생들에게 좋은 자료를 주고 싶은 선생님께서 인터넷에서 예쁜 폰트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이용하시는 경우 자칫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학생이 제출한 과제나 외주업체가 보내준 시한을 확인하기 위해 무심코 내 컴퓨터에 글꼴 파일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폰트 파일의 저작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이후 대기업이나 국가기관 등에서도 무료 폰트 파일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무료 폰트 파일을 다수 보실 수 있는데요. 이들 무료 폰트 파일은 저작권법의 보호가 안 되는 파일이라기보다는 보호는 되지만 권리자가 미리 이용을 허락한 것입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폰트 파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모아놓은 사이트도 있는데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유마당 사이트에 가면 무료 폰트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제주시 등 지방자치단체 등의 폰트 파일도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이들 폰트 파일 옆을 보면 저작권자가 미리 이용해도 된다고 허락의 의사를 밝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마당의 폰트 파일을 이용할 때에도 이용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문화체육관광부의 코펍 바탕, 코펍 도둠 폰트 파일의 경우 출처, 저작자만 밝히면 상업,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저작물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서울특별시의 서울서체의 경우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라고 하면서도 상업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조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 목적으로 폰트 파일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코펍 바탕, 코펍 도둠 폰트 파일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서울특별시의 서울서체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CC 라이선스를 이용하는 무료 폰트의 경우 별도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권자가 표시한 이용 허락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폰트로 공개되어 있는 다른 폰트 파일들의 경우에도 조건이 없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컨대 네이버 나눔 글꼴은 개인 및 기업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자유롭게 수정하고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폰트 파일을 설치 이용하실 때에는 허락받지 않은 유료 폰트 파일은 아닌지 다른 이용 조건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이용하셔야 합니다. 현수막 혹은 교재, 교구에 적힌 글자가 유료 폰트 파일을 무단 이용하여 출력된 것이라면 이를 구입한 학교도 저작권 침해에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폰트 파일을 이용하여 출력된 결과물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님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업체에 맡겨 제작한 현수막이나 교재, 교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에서 폰트 파일의 저작권 침해라고 경고장을 받거나 고소당한 사례를 보면 저작권자 또는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이 내 컴퓨터에 폰트 파일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현수막이나 인쇄물 등 출력된 결과를 증거로 그 글자 모양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글 자체가 같다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해당 폰트 파일을 복제, 전송 등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설령 해당 폰트 파일을 무단 이용하여 출력된 결과물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외부 인쇄소나 현수막 제작업체에게 맡겨서 제작된 것이라면 인쇄소 등에서 책임질 일이지 그 결과물 이용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즉, 폰트 파일을 사용할 때 해당 폰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폰트 도안과 동일한 글자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설치한 것이 아니더라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권리의 침해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다른 사람이 설치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더라도 이를 알면서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직원이 불법적으로 폰트 파일을 업무상 이용했다면 별도로 회사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운디자인 사건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피고는 2014년 11월경 한 음식점에 디자인 업무를 의율에 받아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 중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구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자신이 설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고 컴퓨터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서체 프로그램을 디자인 작업에 이용한 것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내 컴퓨터에 어떤 폰트 파일이 설치되어 있는지는 스스로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유료 폰트 파일을 사용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스펙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인스펙터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제공하는 폰트 파일 등 소프트웨어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소프트웨어 이용 실태를 점검 관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인스펙터로는 폰트 파일뿐만 아니라 일반 소프트웨어의 설치 현황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점검 결과가 수집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허락받지 않은 폰트 파일이 발견되면 삭제해야 합니다. 그 파일을 삭제 및 비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윈도우의 경우에는 시작, 제어판, 글꼴에서 설치된 글꼴 파일을 직접 확인하고 삭제를 하면 되고, 맥 운영체제의 경우에는 파인더, 응용 프로그램, 서체 관리자에서 설치된 글꼴 파일을 확인하고 비활성화하면 됩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선생님 개인에게 맡겨두기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도 직원이 불법적으로 폰트 파일을 업무상 이용했다면, 직원의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회사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학교나 교육청에서도 이 점에 유의하여 불법 폰트 파일이 설치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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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